우리 지역의 알것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마을 뉴스 1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청년공간 기리음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청년 팔레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소통하는 성북구 청년사업전시회와 청년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희망포토월 응원 메시지트리 그리고 청년 창업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에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성북 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미디어 전문 서비스 사업으로 센터 홍보물 제작, 장비 대여실 운영, 업무 보조, 스튜디오 시설 관리 등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12월 23일까지이며 미디어 전문 서비스에 관심 있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는 2022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3차 정기 모집을 합니다. 12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심리지원이 필요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성북구 거주 청년이면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심리, 정서적 문제 예방 및 개입,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2년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송년회 네버 세이 굿바이가 12월 20일 저녁 6시 홍대 앞 미디엑트에서 기체합니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서는 레드, 그린, 화이트, 세 가지 색 드레스코드 입장과 레크레이션과 악기, 연주 등 마을미디어 활동가 여러분들의 감췄던 끼와 재능도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에게 2022년 하나도 수고했다며 서로 축하해 주는 자리인 만큼 활동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성공 마을뉴스 마지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성문 마을뉴스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